안녕하세요 안세혜진 아 전화번호가 안보이시 겠다 여기 010 5570 8154 여기분 많습니다 여자애듯 자 오늘은 그 고급 플러스 옆에 있는 플랜카드는 거울 좀 가리려고 한거니까 치아 쓰지 마시고 고급 플러스 지금 계속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자 뭐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쑥 스타트 주고 이렇게 다니죠 다니나가 중간에서 집에서 이제 어느정도 이제 춤춘다가 여기서 그대로 달을 묵하오티야 다리 없어 자 삼각형으로 보내고 요번에는 아르모꼴로 보내는 거에요 이렇게 보내다가 요번에는 마르모꼴을 달려보내는 거에요 다시 마르모꼴을 일루 이런식으로 이렇게 애플에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서 무카운트 카운트가 없어요 다리를 마르바닥에 박아 놓고 모션만 주는 거에요 그래서 좁은 데서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씩 그저 사람 많은 데서도 얼마든지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요번에는 이거는 여기서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서 무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리가 두 개니까 아 남자면 밤에 다리가 세 개가 변신 되죠 다리가 두 개인데 이쪽 다리 안에서 서운하잖아 이쪽 다리 좀 해줬잖아 그래서 요번에는 무카운트인데도 하다가 나머지 다리 안에서 서운하니까 이 다리 좀 움직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그래서 역시 여자를 쭉 쭉 이런식으로 보냅니다 오른다리를 움직이면서 그래서 오른다리를 움직여서 좁은 데서 치는 거에요 좁은 데서 치는 거에요 좁은 데서 치는 거에요 좁은 데서 이 치는 이게 세운 거 치는 적이 좋은 게 뭐냐면요 저도 지금 요거 좁은 게 안 했는데 심장에 기름이 안 있었나 헛컥 되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에 조심해야 되요 근데 이쪽은 데인데 만약에 이거를 막 여기서 여자를 다이아몬도 계속 주셔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세 번만 하면 신장만 하면 죽겠어 해보니까 저도 막 요거 지금 근데 요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데서 그냥 모션만 잡아도 되는데 조금만 해도 제가 숨이 턱 턱 차네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런 방금 보여준 것도 좋지만 그 쓰러질 염려가 많을 것 같아요 날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거 했다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거는 우리 모델을 하고 군만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는 분들이 많이 저한테 응원해주셔야 1부에서 계속 이루고 1부에서 계속 또 genres 그리고 때리로 뭐지 2부에서 2부에서 3부에서 1부에서 4부에서 1부에서 계속 젖힌다 1부에서 3부에서 4부로 계속해서 2부에서 1부에서 3부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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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부에서 4부에서 진심하고 Eachina how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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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